네 안녕하십니까. 톰과 제리의 투머치 부동산입니다. 오늘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관련 거래 소식을 저희가 조금 더 연예부기사보다 깊고 상세하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또 이들 연예인들의 투자 비법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연예가 복덕방 시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제리 나와있습니다. 제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연예가 복덕방 첫 주인공으로 서장훈씨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서장훈씨가 건물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요? 네 건물이 세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 바로 앞이죠. 거기에 있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짜리 건물인데 여기에 이제 정형외과 일식당 한의원 굉장히 좋은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2005년도에 어머니와 함께 58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싸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이 정도 건물이면 뭐 한 50억 60억은 그때는 아무리 싼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갔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일부가 1층 일부가 불법 정축이 돼가지고 위법 건축물로 되어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이라는 게 이렇게 일반인들이 봐서 표가 납니까? 외관상으로는 이제 표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건축물대장상에 보시면 위법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러네요. 거기 노랗게 표시가 돼 있네요. 위법 건축물. 네 보시면은 그게 위법 건축물이라고 표지에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상체 내역에 보시면 1층에 약 30제곱미터 조립식 판넬지구로 해서 정축이 됐다. 10평 정도.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뭐 병원 정의학과 병원도 있고 PC방도 있고 그 다음에 맥주집도 있고 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장훈 씨의 흑석동 건물인데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왼쪽에 셔터가 내려지는 이거의 불법 건축물인가 보죠. 저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외관상 보더라도 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고 건물이 약간 응성해 보이죠. 이게 하여간 저희가 뭐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추정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되는 건데 이거를 서장훈 씨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서장훈 씨는 전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서장훈 씨가 직접 이렇게 정축을 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식당 영업하는 임차인이 공간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정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주가 서장훈 씨가 그러니까 이게 불법 건축물이 자기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죠? 알고 있죠. 볼 수가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위법 건축물로 구청에서 인지를 하면 소유자한테 제일 먼저 통지를 해요. 아. 너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당신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금 불법으로 정축됐으니까 언제까지 시정을 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죠.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도 이게 계속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이 지금도. 네.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만 지금도 이대로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벌금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행강제금인데요. 정확하게는. 표현이 좀 어렵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금을 때리겠다. 네. 이런 취지인데 이행강제금은 이제 행정관청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에서 건축주에게 건물 소유주에게 이렇게 일단은 먼저 자진 철거를 하도록 통지를 하고 그 통지 기간 동안에 자진해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정식으로 벌금 부과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서장훈 씨 이 건물의 불법 증축물이.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위법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 그 면적만큼 그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건물주에게 부과하게끔 돼 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한 10병 정도 판넬로 돼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넬이면 굉장히 싸구려의 자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대략 이 정도면 한 번에 몇 십만 원 정도 나갈 건데 그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장훈 씨가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죠. 자기 건물에 이렇게 불법 증축물이 있다. 또 그게 건축물대장에 표시까지 돼 있다. 본인 입장이었을 때는 이미지에 별로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실 이제 건물주들은 자기가 건물주이지만 임대를 주고 나면 그 임대 기간 동안 사실상 임차인이 전부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서장훈 씨가 이 건물에 몇 번이나 가봤겠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자기가 사용하는 동안 워낙 이쪽에 임대료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를 더하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으니까 그냥 알면서도 불법으로 이렇게 정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건물주가 세입자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즉 말하는 벌금이 그렇게 아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되는 건 또 아니니 그냥 뭐 철거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 내고 계속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반복적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것도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성 보시면은 여러 번 부과가 됐고 그때마다 자진 철거를 했다가 다시 또 정축을 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알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서장훈 씨 불법 건축물 얘기를 꺼낸 거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이거든요. 이태원 참사에서도 해밀턴 호텔이 불법 증축됐던 게 드러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장훈 씨의 불법 증축물과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물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나무 판넬로 세우고 그 위에 뭔가 천막 같은 걸로 지붕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증축을 늘린 거란 말이죠. 이거는 앞서 우리 서장훈 씨 건물에 있던 불법 증축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의 흡사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를 침범한 케이스고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까지는 아니고 자기 땅에서 그 범위 내에서 증축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통행 방해가 되거나 그건 아닌데 어찌 됐건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불법으로 증축된 거는 똑같죠. 맞다. 사실 똑같이 비교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불법 증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사실 이태원 사태 때도 보면 해밀턴 호텔 주변에서만 비슷한 그런 불법 증축을 한 사례가 17군데나 발굴이 적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중앙일보기사에서. 그렇다면 이게 비단 이태원만 이런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비싼 동네는 거의 거짓말 좀 못해서 한 집 끝난 한 집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법 증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번 이태원 사태 때 많이 알려져서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상 위법 건축물 불법 증축된 건물은 서울 시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법이 많이 행해졌고.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서울 시내 25개 구에 대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을 전수조사하겠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사실 공언을 했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무조건 강하게 이렇게 페널티를 매긴다고 해서만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건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똑같이 불법은 불법이에요. 불법은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제 당연히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강하게 단속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이행강제금을 대폭 늘려서. 사실상 지금 임차인들이나 소유자들이 이걸 불법 정축을 할 때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자기네들이 벌어들어 있는 이득보다 적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낸다 생각하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리면 이 불법으로 이렇게 정축하는 부분은 대폭 줄겠죠. 세입자 입장에 왔을 때는 좀 아 이거는 부담스럽다는 정도로 올릴 경우에 알겠습니다. 서장훈 씨의 흑석동 소유 건물에 불법 건축물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의 건축물 대장에서 표지가 또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오늘 연애가 복덕방에서 첫 소식으로 좀 다뤄봤습니다.